내일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 있을 수 있고 문체부 장관, 국방부 장관, 또 여가부 장관 개각설까지 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. 짧게. 민주당에서 개각 요구했잖아요. 후보군에 오르는 인물들 어떻게 원하는 방향입니까? 제가 깜짝 놀란 게 유인촌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길래 좀 사실일까? 왜요? 아니, 10여 년 전에 장관을 해서 그때도 상당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분이잖아요.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정말로 전 세계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언론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저분이 다시 온다? MB에 그 당시에 그 문제 많았던 분이 깜짝 놀랐어요.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럴까. 어떠십니까? MB 정부 때 같이 또 일하셨을 텐데.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옛날 얘기하려면 무슨 남민석 의원의 윤지호 배우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말고 저는 지금 현재 있는 박보균 장관이 신문 기자 출시잖아요. 아무래도 문화 내지는 이런 쪽이 좀 더 방점을 두려워하는 인사다. 더 강한 캐릭터가 있는 분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꼭 이 제각이라는 건 대통령의 최종 사인해야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하마평.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뭐 언론 쪽보다는 약간 문화나 그다음에 기왕에 차관도 지금 체육부 인사가 됐잖아요. 그런 뜻에서 아마 윤지원 장관이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가를 좀 해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국방부는 사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.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가 불거져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직접 개입 농단 의혹이 제기되니까 저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. 사실 저 문제는 나중에 한번 계속 다뤄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안도 제출한 상태인데 10월이 바쁘겠어요. 10월에 국정감사도 있는데 지금 개각하면 장관들 인사청문회까지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.